아니 이씨 이불아 뭐 하나 평평한게 없어 이씨 원래 인생은 다 그런거야 인생이란 물건 인생이란 야만 인생은 페이저와 같지 그렇지 숙제로 되는게 하압없지 자 안녕하세요 모트볼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하고 강릉에서 텐션을 잡고 하루를 1박을 하는 그런 포스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있는 친구들은 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동영분이랑 저는 이렇게 바이크를 통해서 강릉을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김동영분하고 만나서 같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반 빨개 estratég ao 내가 내비 지금 안된다 먹통 고고 어디나 여서 오늘은 뒷이야기가 많으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 한데도 제대로 못 지나가겠어 이런 데 있다고? 와! 안녕! 윤호 안녕! 안녕! 탕대고파 아저씨야 못 알아보겠지? 탕대고파 아저씨야 못 알아보겠지? 탕대고파 아저씨야 못 알아보겠지? 탕대고파 아저씨야 못 알아보겠지? 그렇게 즐거운 밤을 보내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저와 동현 군은 카페 RR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냐면на추 問 меньше 알아via 당연하지 R이 하나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 R을 채워 줄 수 있어 연습했다고 1 열심히 наши 나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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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다 가버렷 그래서 집에 갈 때 오징어 순대 먹냐?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은데 나도 먹을 수 있자? 아니다도 그냥 한번 질러본 거야 오너바이 있는데 여기다 바람이 어딨어 바로 옆에 여기 아 저기 있다 띠웅 이런 데 까칠까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놀라운데 이거? 이런 데였구나 와 근데 뷰는 좋네 앞에 알 알 뭐 하는 거야? 회사 연주나라 뭐 해? Edge 안녕히 있긴다 해외 네 여기 App 얘기는 좋아 우와 떡바로 안 붙이겠어 야 두둥 모델명이 뭐예요? R1250에 RS요 R1250에 RS요 사진 찍어주시는 우리 고마운 카페 알래 사장님 권창하십시오 또 오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오케이 출발 하이바는 헛질리 타바는 R.i.지 이제. Assad 너지 이게δ 가자 그냥 그래 잘보고 갑니다 휴ی 벽 아 주다 주다 천천히 내려오는 아니 시동이 또 안 걸리나봐요 몇 번 빨라오고 지잉 소리가 안다 엔진 엘리폼크 소리가 안다 됐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된다 봐야지 딱 한거 보니까 물려갖고 한번 해볼래 시동 걸릴 것 같아 그래도 잠시 후 야, 근데 이렇게 막히나? 잊나 오래 걸린다고, 오늘? 3시간? 자, 우리 3시간 동안 뭐 쉬어? 쉬면 되지, 시간 안 끄면 되잖아 바이크 소유에는 근데, 배터리가 있을까? 뭐 시키는 거 해야지, 어차피 들어가야 돼, 이것저것 다행히 해야 돼 아, 어떻게? 아예, 아예 넣어놓고 올라고 좀 보세요 차 온다, 조심하고 야, 그래도 며느리 고개 터널은 지나네 며느리 고개를 굽지를 떠나가네 아이씨 야, 냄새 잘 맡았나봐 안 나 기회가다 보면 아 지금 끌어야 돼? 아니, 안 나 장원도도 넘었다 10개 더 들어왔다 이제 양천이지 과연 무사히 서울을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야, 나는 뭐 이제 직접 할 거야 그래, 오케이 야, 제발 지금 시키는 거 안 끄냐 계기판이 멈춰있어 뭐야? 집두기가 아람쥐기 엄청나 무서워 계기판 존나 깜빡깜빡거려 니 지금 뒤에 후인증도 안 들어와 진짜? 어 어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세우는 게 선명한 건가? 어 이거 야 어? 세우는 게 선명할 것 같아 어 이거 가다가 괜히 물어 보자 여기 뭐 이런 거 정비 그런 거 판다 팔기는 오토바이 전용 블랙박스 뭐 이런 거 파는 거 보니까 애들은 첨가 불안해 그치? 응응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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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 치면은 얘가 꺼졌다 켜져 끝났다고? 아 맛있다 스페지점에다 꺼져 송영군의 배터리를 찾아서 제 2탄 빠밤 파쎄옹 파쎄옹 왈도우 왜 Valentina를 누르ф? 간다!! 많이 가요? 헤헿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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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ㅋㅋ 땜아도 안돼..... 땜아도 안돼..... 퉁퉁!! 응이에ㅇㅇㅇㅇ .. 첸키 때문에 떼야 돼 이제 맞네 떼야지 뭐 이제 이제 타떼용 결국 배터리도 못 꾸하고 다음에 좀 더 나아진 모습에 자 탈까? 인정해 너도 빨리 타라버려 이제 회자 쳐다본다 이제 사회자 미움받고 있어 이번 투어다 팬덤 투어다 진짜 왜 저 된다 모르겠다 그럼요 에이씨 오늘 이쪽에다 1,2,5 얘들 왔다 나 여기다 세울게 얘네 내려? 내려 내려 네 배터리 찾아서 한 빨리 뷰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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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까 세메 이런 이씨 뿌쩍 뚜초기 하네 그래도 살짝 불어나긴하다 바로 센터로 가자 유후 으허허 어? 나 엉덩이에 넣어줘 어? 아허 앙컥이 아니야 아아 잠깐 우여족들이 많은 드럼 바이크 빠밤 갑니다 갑니다용 배터리가 1회용이야 야 뭐 한번은 서비스고 한번은 50,000원인가 저번에 60,000원 기름깎이라 nit 레드벨 으허 수고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광주로 아 개 좋아 빅볼 광주 어둠 나 싫어 내가 팬덤이라니 팬덤이지 야마의 흥명해라고 집은 9시나 대화 도착해 9시 넘어? 9시? 10시지? 지금 9시 13분이야 벌써 9시 넘었어? 어 이 시리구나 이거 하나 펑펀한 게 없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이란 뭘까? 인생이란 야만 인생은 페이저와 같지? 그렇지 쇠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딱해 간다 사이크가 없구나 자 오늘 또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는 일이 없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골라였습니다 뿅 후 북측 들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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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퇴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